네 안녕하세요 쇼맨들 저는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팬더 페스티벌 체얼! 이게 캠핑 느낌이 물씬 나죠? 캠핑 갔을 때 우리 또 기타쟁이들은 의자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캠핑 의자인데 되게 좋네? 저도 캠핑 의자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얘는 거기에 기타를 거치할 수 있는 그런 캠핑 의자입니다. 어디다가 거치해야 되는 거야? 아! 아 진짜! 아 제가 한번 거치를 해보겠습니다. 클램프를 껴서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얘를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굉장히 생각보다 안정적이에요. 그럼 얘도 이 위에다가 이쪽에다가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칠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오오! 한쪽 면에 기타 스탠드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접어줄 수 있어요. 얘도 이렇게 이렇게 접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거치할 땐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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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진짜 기타 스탠드예요. 진짜 기타 스탠드. 자, 얘를 거치로 해볼까? 하하하하! 나름 되게 편안합니다. 음! 편안한데 하하하하 그리고 주머니 여기에 주머니도 있어요. 주머니도 있어서 뭔가 이거를 넣을 수도 있고 여기 오른쪽에도 주머니가 있습니다. 여기에 맥주 캔이 하나 들어가려나? 뭔가 좀 더 넓었으면 좋겠긴 한데 그래도 여기 주머니가 이렇게 있네요. 자, 우리 기타를 치우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치 와! 뭔가 캠핑 온도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기타를 놔둘 때 이렇게 딱 딱 하면 간단하죠? 네 얘 전체적인 가격은요 133,000원이에요. 캠핑 의자 플러스 기타 스탠드가 생기는 거니까 어디 여행 갈 때 그냥 간단하게 딱 이 101로 나만의 자리를 나만의 자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안 움직이면 되죠. 거기서 이제 고기 굽고 뭐 해라 나는 기타를 칠게. BGM은 내가 맡을게. 뭐 이런 느낌의 기타쟁이들은 굉장히 좋은 캠핑 페스티벌 체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팬더 페스티벌 체어. 갖고 싶으면 가지세요. 고기 wish 고기 그렇게 고기 그리고 고기 고기만문에